인사나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법 세 번째 거 한번 봐볼래요? 집합건물인데요. 아마 단행법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집합건물 쭉 나눌 때 이 집합건물 소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일 양이 많아요. 법으로 조문수만 해도 60개가 일단 넘는 거고 시행령까지 늘어가면 100개가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판례까지 넣으면 한 100여 개의 판례가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문제밖에 배정이 되질 않아요. 이 문제 자체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실제 점장에 가면 아마 특별법 중에서 집합건물이 그나마 가장 쉽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요. 문제로 그냥 풀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어차피 실무에 나가도 지금 당장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실무에 나가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또 주임법이에요. 그런 게 판례가 들어와 있어서 좀 있습니다만 집합건물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돼요. 우리가 요건 하나 좀 정리하고 요거 봐드릴게요. 잠깐만. 우리가 요렇게 집합건물은 여기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파트나 빌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빌라 그다음에 구분 상가들 있죠. 남대문 동대문 상가 같은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워크북 6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60번을요. 그걸 찾으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거.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보통은 아파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편한데요. 501호다 그러면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요걸요. 오늘 전유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유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공용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첨장에 가서 구분소유권이다라고 해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뭐예요. 그러면 전유부분 생각하면 돼요. 나만 쓰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쓰는 건데 요건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는 공용부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구조상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걸 당연 공용부분 이렇게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조상 공용부분 그러면 복도라든지 계단 엘리베이터를 의미하는데 얘들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귀약상 공용부분은 그럽니다. 귀약상은 약속에 의해서 공용부분인데 관리소나 노인정이들이죠. 이건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 귀약상 공용부분은 초재부만 존재를 하는 건물입니다. 초재부만 있는 등기이고 갚구나 을구는 없어요. 갚구 을구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파트 501호를 내가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갈 때는 전유 부분 501호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 등기가 있다고 해서 귀약상 공용부분은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갚구 을구가 없기 때문에 이미 표제부만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용부분의 관리를 보존행위라고 할까요? 보존행위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건 지분과 상관없이 각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세 번째 공용부분 사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하고요. 지분에 따라 사용한다 그러면 X가 돼요.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하고 지분에 따라서 사용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공용부분을 우리가 뭐랄까요? 이게 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용부분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용부분 변경할 때 정족수가 있는데 이게 좀 작년에 약간 개정이 돼서 좀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공용부분 변경은 정족수가 3분의 2가 있어야 돼요.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정족수는 3분의 2가 없었습니다. 지금 개정이 돼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다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다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문상으로는 과다비용이 들어가지 않거나 콘도미니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리조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뭔가 고칠 때는 이건 보통결이에요. 보통결이다 그러면 이건 과반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용부분 중에서 권리변동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변동은 정족수가 5분의 4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용부분 변경은 얼마가 필요해요? 그러면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과다비용을 요하지 않는다면 보통결이 그 다음에 권리변동은 5분의 4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종족수가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억할 필요가 좀 있고요.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민법의 공유라는 부분에 보면 공유합의 종류에서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67조에 있는 조문인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만약에 상속인, 집합건물에서 상속인이 없이 사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유부분하고요. 이 전유부분하고 플러스 이 공용부분하고 공유부분은 전부 다 이건 국유로 갑니다. 국유로 가서 실제는 민법상의 267조입니다. 이게 민법상. 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는 특징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 바닥을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지 사용권은 실제 대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이 건물 바닥이 있잖아요. 이 바닥 부분을 당연 대지라고 해요. 법정 대지, 당연 대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연 대지 아니면 법정 대지 그러거든요. 이건 당연히 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화단, 주차공간, 지상에 이걸 우리가 귀약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약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전유부분하고 공용부분은 원래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건 귀약으로도 분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유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원래 분리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귀약으로는 뭡니까? 분리가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실제 우리가 나중에 저당권을 배우거든요. 저당권에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 종된 권리도 저당권이 이렇게 미친다고 해요. 그러면 501호의 저당을 잡았는데 501호가 경료로 넘어갈 때 대지 사용권도 종된 권리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경락인에게 이전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귀약으로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귀약, 약속으로 분리처분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등기해놓으면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헷갈렸어요. 전공하고 전대감. 섞어놓으면 이게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이걸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면 되고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은 이용상, 구조상 뭐가 있으면 돼요? 독립성이 있으면 되고 구분 의사는 있어야 되지만 이건 필요 없어요. 건축 물리상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등기부상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구분 건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X가 돼요. 암이 등기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조상 독립성이나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얘는 구분 건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분 의사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돼요. 건물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런 의미죠.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죠. 전유 공용 부분은 일체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체성이라는 것은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복도 계단을 가져간다는 건 웃기죠. 그럼 나중에 가보세요. 이게 지금 공용 부분인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인데 이걸 우리가 민법상 245조에 따라 취득쇼를 인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만약에 공용 부분을 취득쇼를 인정해버리면 이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이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분리가.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을 취득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20년간 소유 의사로 점유했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귀약으로도 분리가 안 됩니다. 귀약으로도 분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용 부분인 전유 부분이 501호예요. 가칭이요. 501호가 이전되면 공용 부분도 같이 이전돼요. 이건 이전등기 해야 안 해요. 등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등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공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을 지분을 따로 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이 취득쇼할 수 없다는 거 귀약으로 분리가 안 된다는 것도 전부 다 시험에 배정이 된 지문들입니다. 그다음에 4번의 전유 부분하고요. 대지사용권인데 분리처분이 안 돼요. 다만 이건 조심할 거 귀약으로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당사자가 우리가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우리 분리처분, 처분하지 말자. 분리처분 금지특약이라 그래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을 수 있어요. 분할하지 말자. 이렇게.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분할금지특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분할금지특약을 하면 그걸 등기해놔야 안 해야 돼요. 해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 가끔 나오지 않아요? 이런 말.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신뢰가 될까 모르겠는데. 뽀록 나니까 실력이. 전세권은 언제 성립이 돼요? 전세권은 언제 성립되죠? 전세권은 언제 성립돼요? 전세권은 언제 성립되죠? 등기할 때지 언제야. 등기할 때 성립이 되는 거고 임대차는 언제 성립되나요? 임대차는. 임대차 언제 성립되냐고. 낙선계약이에요. 합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이나 지상권, 저당권은 등기가 되어야 성립이 돼요. 그럼 등기부에 기재되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진상권, 전세권은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는 둘이 합의만 해요. 그럼 합의는 둘만 약속이기 때문에 삼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대항을 못해요. 그 합의를, 특약을 등기를 해놔요. 그럼 누구든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특약이 등기가 되면 누구에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해요. 공유지분 처분금지 특약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럼 특약 약속은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등기가 안 되면 자삼자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대항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너희들 약속을 어떻게 하라?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할금지 특약은 그 취주를 뭐 해야 돼요? 등기하지 않는다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야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관리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관리단은 구분, 원래는 정확히 관리단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니에요. 원래 정확히는. 비듯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여긴 구분, 소유자 아니니까 여긴 누가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은 이 관리단의 소속이 될 수가 없어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돼 있고 당연 설립이에요. 당연 설립은 집합건물의 가구 수와 상관없어요. 한 가우든 두 가우든 세 가우든 이 관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수기관이거든요. 필수기관이고 얘는 공유, 합유, 총유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총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걸 한번 낸 적은 있습니다. 지문으로 이걸요. 만약에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는 구분, 소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단의 그 예치금이 부족할 때 그 지분의 비율로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관리인이 나오는데요. 관리인은 1번하고 3번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만 관리인을 둡니다. 관리단은 무조건 있는 거고요. 관리인은 10인 이상 가구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예를 들면 10인 이상이면 이것도 필수기관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관인데요. 만약에 10인 이상이 안 되면 존재할 이유는 없겠죠. 얘는 있어도 돼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둘 다. 그다음에 관리인의 부정행위는 누가요? 법원에다가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고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3번이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는 구분, 소유자. 여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이원회를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관리이원회는 생긴 지가 한 3년,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얘는 뭐냐면 이 사람을 감독해요. 이거 감독을 합니다. 감독이라는 건 업무 감독인데 가끔 관리인이 뭔가를 받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하는데 여기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을 하고요. 임기는 2년이고 이건 이무기관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막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관리인이 있잖아요. 귀하게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 사람도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번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3번 구별을 좀 해 주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단 지표를 한번 와볼게요. 이 관리단 지표는 회계 년도 종료일 3개월 내에 1회 관리단 지표를, 정기관리단 지표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기관리단 지표는 1회입니다. 1회 이상이 아니에요.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린 지문이 돼버립니다. 1회인 거고. 다만 임시관리단 지표는 5분의 1 구분 소유권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5분의 1 이상 요구하거나 또는 아까 누가 있어요? 관리인이 있죠. 관리인이 요구가 된다면 임시관리단 지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단 지표는 보통 해의 목적 사항을 기재해서요. 일주일,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공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해의 목적 사항을 정해서 공고를 하는데 요구 하나 조심할 것은 전원동의가 있어요. 전원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바로 넘어와 볼게요. 이렇게요. 9번호에 전유 부분이 공유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사람.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공동명의로 올릴 때. 저는 공동명의로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는요. 나중에 대체 능력이 떨어져요. 나중에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와이프 명의로 그 아파트가 명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혼할 때는 고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참고가 가능해요.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명의는. 그런데 나중에 신랑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땐 단독 명의일 때는 빼돌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공동명의일 때는 참다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망하겠습니까? 마는 모르는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형법상의 범죄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통정허의 표시 하잖아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한다는 거. 그게 민사상으로는 통정허의 표시가 무효가 돼서 돌아오지만 형사상으로는 고소고발됩니다. 알겠죠? 그게 처벌받는 거예요. 원래. 함부로 재산 빼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부부가. 그럼 공유자 1위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관리단 집회에 나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을 한 사람을 지정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 가서 지분 비율로 행사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이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하나만 덧붙여 볼게요. 아까 관리단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었죠?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럼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으면 임차인, 전세권자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해서 보너스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이 있어요. 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자입니다. 임차인, 전세권자도 공용 부분 변경 등에 대해서 참석을 해서 의결을 진술할 수 있고 만약에 구분 소유권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하나 아직 기출되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냐? 특별 승계인도 부담해요? 안 해요? 부담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전유 부분에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용 부분인데 연체료라는 게 있잖아요. 연체료. 그래서 연체료 이런 것들은 부담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전 구분 소유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옆에다가 이걸 연대 채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대 채무. 그러니까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이사를 나갔고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매수자가 독박을 쓰는 게 아니고 전 소유자와 연대해서 같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고 팔 때는 체납된 관리비 공용 부분을 체납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소에다가 예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30만 원, 50만 원 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체납될 일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생기냐면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계신 분이 사업이 망해서 어디 도망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경매로 나올 때에 한 10달치 체납된 관리비가 나오다 보면 예치금이 다 소신되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관리비를 낙찰받은 사람이 내야 된다고. 낙찰받은 사람이 낼 때는 전유부원 관리비를 내거나 연체를 내지 않아요. 왜? 낙찰받은 사람은 내가 오늘 낙찰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지. 연체를 한 게 아니거든 내가. 그래서 연체를 부담하지 않고 공용 부분만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대책임. 이 정족수는 좀 기억을 하고 가셔요. 정족수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것하고 권리변동을 요하는 공용 부분은 5분의 4가 필요하고요. 하나 더 쓴다면 가격, 이거 구분 소유권 있죠. 구분 소유권의 가격이, 가액이 예를 들면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 이걸 뭐라고 할까요? 리모델링 한다고 할까요? 이걸 리모델링 한다는 거. 그래서 2분의 2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뭔가 공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공용입니다.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가 있어야 되고 귀약은 얼마예요? 4분의 3이 있어야 돼요. 관리귀약 같은 거 변경할 때 이런 거 좀 체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공용 부분에서 공용 부분에 과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아까 콘도미니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도미니엄 공사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보통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결의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 같은 거 생각하면 딱 맞아요. 과반수 같은 거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래요? 뒤로 1번 넘겨가 보면요. 공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어요. 1번에 보면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옳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됐죠. 2번, 각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면 안 되죠.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용도로 사용한다 그래야 되고 3번에 구분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뒤가 틀렸어요. 귀 약으로도 분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거죠. 귀 약으로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관리인은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 거기 안 살아도 상관없지만 5번, 분양자가 아닌 분양자 동그라미, 시공자 동그라미 모두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져야 됩니다. 이거. 이때 하나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여러분들 전유 부분 있죠. 전유 부분에 담보 책임은 언제부터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은 인도시부터. 인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유물을, 전유 부분을 인도 받은 날부터 1년, 3년, 5년 이렇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을 해요. 만약에 임시사용승인이 나오면 임시사용승인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은 잘 안 물어보고요. 전유부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1번이 정답이고 2번 봐볼래요. 집합거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틀린 건데요. 1번의 건물의 일부가 건축물 관리 대장상 구분 건물로 등재가 되거나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2번에 구분 소유권이 적립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 바 여기까지는 맞죠? 구분 행위 존재는 집합건물의 등록이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가 해야 된다. X죠? 2번이 정답. 등기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3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 처분은 안 된다. 이건 귀약으로도 안 돼요. 귀약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공하고 전 대는 헷갈려요. 두 개가 어떤 거 귀약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거든요. 구별을 꼭 하셔야 되고. 5번은 기억을 좀 해 주세요. 이건 전유 부분에 속하는 일동 거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는 공용 부분인데요. 이 자리가 전유 부분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X예요. 추정된다. 여기는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여기가 501호라고 했죠. 그런데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면 당연히 501호 전유 부분의 하자로 501호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유 부분이면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공용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벽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외벽 자체가. 그럼 이걸 전유 부분 하자로 봐야 되느냐. 공용 부분 하자로 보느냐 이거예요. 공용 부분 하자로 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1호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공용 비용으로 부담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오시면 집합건물 역시 틀린 건데요. 1번에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더라도 건축 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면 구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는데 맞는 건데요. 참조만 좀 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주거용 건물이었나 봐요. 아파트 주거용 건물을 주거 이외의 용도 카페 이렇게 만든다. 내가 지금 20층에 살아요. 그러면 경관이 뷰가 괜찮다고 해서 주거용을 개조해 가지고 카페로 만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런 행위들은. 자,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단 점유. 자, 이게 뭐냐면 오피스텔 같은 데 보면 집합건물이지만 영업용으로 오피스텔이 있는 게 있어요.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가 있고 영업용 오피가 있고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오피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영업용 오피 같은 데 보면 복도나 계단에다가 물건을 싸서 불법 점유한 다음에 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 이걸 인도 청구는 안 돼요. 이게 반환 청구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공유자끼리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 기억나죠? 2019년도 판례에 우리가 민법 공유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단지 이건 되죠. 방해, 제거 청구는 되고요. 거기에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데 손벼라고 하는 거.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된 거고 네 번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여기요. 승낙을 받아. 안 되면 임차인 해도 괜찮습니다. 임차인 써놔도 되고요. 전유분을 점유한 자는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을 하고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이 4번 지문은. 그다음에 5번의 공용 부분 계량을 위해서 여기네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보인가요? 그럼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다면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집회 결의는 과반수를 생각하면 돼요. 10명 중 6명이 과반수죠. 100명이면 과반수가 몇 명이죠? 51명이에요. 51명. 그런데 3분의 2 그러면 좀 차이가 있죠. 3분의 2 그러면 한 70명 정도 되는 거니까 과반수하고 3분의 2라는 건 어면이 다른 개념입니다. 여긴 과반수가 필요하죠. 통상의 집회 결의.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1번의 공용 부분의 청질, 구조상 당연 공용 부분 뭐예요? 당연 공용 부분이. 여기에 당연 공용 부분 보이죠? 여기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거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관리소나 노인정. 이건 등기해야 안 해요? 해야 된다.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거죠. 2번에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전유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절대 전공은 분리 안 됩니다. 전공은. 그 다음에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체납된 공용 부분 관리비를 승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구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 이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권리변동이라 그래요. 권리변동을 요하는 공용 부분 변경이에요. 공용 부분 변경은 5분의 4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분 소유자의 결권은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X가 됐고요.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5번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1번도 필요 없고요. 2번, 3번, 4번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2, 3, 4는 체크를 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의 집합금을 공용 부분 역시 틀린 것은 1번의 공용 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분 지분에 따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24평이냐 30평이냐 40평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3번의 각 공유자는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한계 없이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4번의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합니다. 이것도 무단 점유죠. 무단 점유. 그럼 무단 점유를 하게 되면 아까 보존 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해 제거나 그 다음에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어요. 5번의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가지는 채권은 역시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입주자 대표회를 열어가지고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각 세대당 5만 원씩 부담하기로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거기 501호에 살고 계신 분이 이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겠죠. 그 특별 승계인이 전에 합의한 5만 원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의결에 참여한 적이 없다. 내가 왜 그 5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까? 그럼 그 공용 부분을 사용 안 해야 되는데 사용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별 승계인도 전에 결의된 내용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6번에 보시면 집합건물 대지 및 대지 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본의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도 대지 사용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어디죠? 부동산 공시법에 가면 대지권 등기를 배울 거예요. 그 대지권 등기는 값구에다 할 수도 있고 을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만약에 분양자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분양하면 그 토지는 분양받은 사람 거니까 당연히 대지권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값구에 있는 거고요.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토지에다가 지상권, 전세, 임차권을 설정한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서 건물만 분양이 됐다면 그 대지 사용권은 지상권, 임차권이기 때문에 을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값구에 있을 수 있고 을구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유분 처분에 따라서 전유분 이게 501호가 뭐가 된 거예요? 압류가 되거나 처분이 됐어요. 또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이 돼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대지 사용권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종된 권리라 그러죠. 그럼 저당권 효력은 종된 권리인 저당권에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옳은 거죠. 3번의 각 구분소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 대지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귀약 동그라미 달리 정한 경우에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정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약은 돼요. 여기가 숫자나 귀약으로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구분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아까 267조 민법상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가져간다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뭘로 간다는 거예요? 구규로 간다고 되어 있죠. 지분의 비율로 그러면 X가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어요. 5번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서 집합건물이 끝난 건데요.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은 거의 대분들이 지문이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좀 짤막짤막 하니까 너무 당황하지만 않고 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오늘은 우리 묵권대리인가요? 묵권대리 했나요? 우리가 협의 묵권대리? 아직 안 했어요? 이때는 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이걸 한번 봐볼까요? 아니, 원래 민총은 내가 3일을 닫고 있거든요. 오늘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물건이 3주가 가요. 그 다음에 계약법은 2주가 끝나요. 이렇게 한 주 반 정도에서 끝나거나 그래서 특별법은 별도를 안 합니다. 강의계획서 마지막에 보면 특별법이 있죠? 그걸 안 한다고 미리 땡겨서 해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후에 이따 션을 볼 때는 션 보는 사람들은 의사 표시하고 대리 좀 우리 들어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점수가 나오긴 하더라고 공개가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점수가. 중요하긴 하죠.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점수에. 그런데 점수가 잘 맞아도 실제 마지막에 나중에 뭐예요? 실전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 한번 와볼래요. 협의의 묵권대리요. 이 협의의 묵권대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대리권의 3명관계하고 복대리권 있잖아요. 그게 한 문제가 배정이 되고 이따 오후에도 당연히 복대리권이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묵권대리, 협의의 묵권대리, 표현대리인데 각각 한 문제씩 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이건 먼저 사례를 먼저 봐볼게요. 제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걸 마스터북에도 가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사례 문제를 내가 넣어놨었는데 어디에 있냐 보면 여기가 46페이지 보면 마스터북은 사례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그럼 이걸 한번 봐볼게요. 그거를 제가 봐볼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집을 누구에게? 을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정말 꼬투리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 누구하고요? 상대방 병하고 저는 갑에 대는 을인데요라고 현명을 하는데 여기서 질문. 을은 반드시 현명을 해야 묵권대리인 이 협의의 묵권대리가 성립할까요? 현명을 안 해도 성립할까요? 현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표현대리 있죠. 다음에 배우는 표현대리는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되지만 묵권대리는 현명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을과 갑이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 이 갑이란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이 친구가 등길을 주세요. 그러면 갑은 등길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묵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취인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집이 1억이라고 했는데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억의 계약이 됐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관계가 전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추후 인권. 추후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추인권이 있고 또 하나가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여기는 추인을 생략해도 되고요. 그냥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됩니다. 추인권은요. 이 법률 효과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추인권을 행사하면 얘는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데 이건 소급이에요. 여기 섬장에서 혹시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때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추인은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추인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의리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대리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행위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대리권을 수여한다. 무권이 요건으로 변경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 효과만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갑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럼 갑과 을 간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뭘로 볼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가면 그냥 사무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관리라는 것은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을 처리해 준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관리는 그러는데 사무관리는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간 비용만 갑이 부담하면 돼요. 이건 우리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이 눈이 보여요. 사무관리가. 유권대리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럼 의사를 표시한 이 내용을 내가 도다를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사 표시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장을 못하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거예요. 갑이 추인을 하면 얘가 유권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행위만 얘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추인 거절권은 뭘로 가는 거예요?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최고권이고 또 하나가 철해권이 있는 거죠. 둘의. 그러면 최고권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첫 번째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기억날까요? 이 최고권하고 거절권은 준 법률 행위입니다.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의사의 통지입니다라고 저저번주 첫 주에 제가 여덟 개를 구별할 때 아마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나 써줬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준 법률 행위가 준 법률 행위 의사의 통지 의통 거절 최고 거절 최고 거절 하고 했던 거 그럼 거절권은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갑의 집을 당신 집을 을이 팔았는데 너 추인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병이란 사람은 을이란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알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걸 선의학이 그러는데 이 병은 선의학이 상관없이 갑에게 찔러볼 수는 있죠. 계약할 거냐고. 그래서 최고권은 선의자 악의자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최고권은 누구에게만 행사해요? 상식적으로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계약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무권대린에게 최고한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최고는 누구에게 한다? 본인에게. 그런데 본인에게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이 바라지 아니하면인가요? 확답이 도달하지 아니하면 이게 맞나요? 발신주의. 이거 발신주의라고 그랬어요.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로 본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철회권입니다. 철회권은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 선의자만 행사할 수가 있고 악의자는 행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철회권을 행사해버리면 효과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예요?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병은 의뢰계, 무권대린에게 책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모를 수가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추인권하고 철회권은 효과가 분명히 상반됩니다. 얘는 뭐예요? 유효로 하는 거고 얘는 뭐가 돼요? 무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인권은 철회하기 전까지 철회권은 추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병을 어떻게 보면 실용을 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병이란 사람은 누구에게? 갑이란 사람에게 책임을 모를 수가 있어요. 너는 왜 대리권이 없으면서 내한테 이런 계약을 했느냐. 너 책임지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임을 묻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대리권이 있다는 게 입증이 돼버렸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가. 만약에 이 계약을 얘가 추인했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가. 의리 철회를 해버렸네요.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병이란 사람이 악의자입니다. 과실이 있습니다.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왜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책임을 물으려면 이 친구는 플러스 무과실일 때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물으려면 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아야 된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아야 된다.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데 걔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너무 상식이다 보니까. 상식이다 보니까. 그럼 책임을 물을 때 첫 번째 의른, 이 의른, 제한능력자이어야 된다.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아니다. 미성년자가 아니야 책임을 묻습니다. 얘가 미성년자고 상대방인데 미성년자가 얘를 봐버린 거죠? 그럼 결국은 뭐야, 이건요?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가 얘를 갖고 희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더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불쌍한 애지만 얘를 더 보호하다 보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병은 결국 뭐예요? 그냥 울고 돌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임은 무슨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둘 중에 누가 선택을 해요? 상대방 병이 선택을 하는데 무권대리인이 선택을 한다. 그럼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꼭 좀 애와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분이 아버지고 이게 아들이죠. 그런데 아들내미가 유홍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아들의 집을 무권대로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 친구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사망이 되고 사망이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도 망나니더라도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신을 조금은 차립니다. 기간이 좀 짧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가서 내가 집하는 바람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권리 중 초인 거절권을 행사해서 이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싶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게 옳은 정답이에요. 신의 측에 위배되거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거 두 개,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두 개, 그다음에 책임 물을 때 두 개, 그다음에 사망이 되면 거절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아구를 맞춰놓으면 웬만한 사례 문제는 다 풉니다. 이것들은. 한번 여기 오시면 1번의 본인의 초인권하고 이거 본인의 초인 거절권. 이거 14번에 있는 거예요. 14번에 있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초인권하고 나오죠. 초인권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단독행위예요. 그다음에 형성권이에요. 그렇죠? 그럼 조건 같은 거 붙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붙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이 행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인권을 누구한테 행사해요? 누구한테? 상대방, 전득자, 무권대인, 에브리바디,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 초인권을 행사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소급하여 처음부터입니다. 알겠죠? 처음부터 하는데 이게 그때부터 그러면 정말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 사후에 대리권 수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후에 대리권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건 빨간색이네요. 일부 추인, 변경 추인. 본인이 계약 내용의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추인한다는 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추인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상대방은 손해가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상대방이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3번도 조심하셔야 되죠. 본인이 누구한테 본인이 누구였어요? 갑이 누구에게? 을,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요. 추인은 누구에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추인을 했는데 여기 상대방 병이라는 사람이 이 추인한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친구가 이렇게 철회권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럼 추인권하고 철회권이 행사가 됐을 때는 추인권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대방이 추인했다는 걸 모르고 철회가 들어온 거죠? 그럼 철회권을 더 우선시킨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 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선이라는 말은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음을 알고 모르고 모르고 병이라는 사람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철회가 우선이 돼버립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그다음에 추인은 단독행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요식행위에, 분류식행위에 일반적으로 분류식. 명시적, 묵시적 추인도 가능한데 가끔 우리 시험에서 예를 물어봐요. 전부나 일부를 수령했다. 누가요? 본인이.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거나 유예를 요청합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 달 뒤에 주겠습니다. 유예 요청이 되면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 후 보는데 여기처럼 장기간 방치 이 단어가 나오거나 형사소출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로 힌트로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좀 보시면 돼요. 이걸 반복하세요. 그럼 분명히 찾아냅니다. 지문 자체를요. 자, 추인 거절권 가볼까요? 거절권 그럽니다. 그렇죠? 이런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본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개 문구 볼까요? 3, 4번. 상대방의 최고권 나오죠? 최고권. 악이 자라도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이 자라도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 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확답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발신주의입니다. 안 했죠? 그럼 추인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걸 꼭 추인한다라고 나와요. 추인한 걸로 본다. 추인한 걸로 본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최고권은 100%가 거절입니다. 우리 섬범회에서는. 자, 철회권 가볼까요? 철회권은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 보여요? 그럼 악의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이건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까 추인 전까지만 가능하다. 무권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철회해 버리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5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책임은 어떻게 해요? 대리권 증명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권대리인, 과실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이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첨장에 가면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무권대리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실이 없이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아니면 제3자가 무권대리를 사기쳐서 무권대리인이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무권대리는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얘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 우리 시험법에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저번 주에 배웠던 법정대리인 복대리 선임 기억나요? 법정들은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기억날까요? 담보 책임. 저손의 일대천에 재수없다.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당연히 무과실 책임이에요. 다만 이런 건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일단 이게 무과실 책임. 이거 빨간색이죠? 제한능력자 밑에다가 누구 써놔라? 미성년자 써놓으면 돼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모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인데 간혹 가다가 이걸 무권대리인이 선택을 한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예요. 어디가 문장이 바뀌는지를 알아셔야 됩니다. 민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답만 맞추면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6번에 본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상속을 받았죠. 그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없다가 나와야 돼요. 없다거나 신의치게 반한다, 반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건 맞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상속, 끝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문제를 풀 때에 설문지에 꼭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들이 보이면 안 읽었어요. 그리고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꼭 뭘 찾냐면 상속을 찾아요. 그럼 상속이 꼭 들어가 있어요. 아들, 아버지 그러면 상속을 보이고 끝을 봤어요. 있다, 없다를. 그러면 있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럼 그걸 찍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분도 안 걸리고 몇 초 만에 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틀린 걸 찾으라고 했더라고요. 맞는, 맞는 거. 그걸 안 봐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전달은 돼요, 무슨 말인지. 덜렁거리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처음 잘못 봤다고 바뀝니까, 세상이. 상대방이 없는 거 보이죠? 항상 그거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기간이 엄청 짧아요. 찰나지가 아닌데 그걸 모르잖아요. 순간적으로 막 그러다 여기 계속 이거 형식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즐겁게 살아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극을 줘요. 문자를 주거나 자극을 줘서 즐겁게 사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지나가는 멘트지만 그게 내한테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너무 악당수고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무권내리? 이 정도만 보시라고. 여기 앉아가지고 나는 조저히 알아듣을 수가 없어.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괜찮아, 집에 가서 한 번 더 봐. 그렇죠? 그럼 되지 뭐. 한 번 봐가지고 안 되면 두 번 보고. 왜? 묵권내리면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와요. 이건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자, 상대방 없어. 그럼 뭐가 있어요? 응, 유언이야. 여러분들의 유언을 내가 했다고 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런데 문장은 또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인을 해. 그럼 여러분들 유언인가 내 유언인가? 내 유언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유언 같은 경우는 대리권을 줘서도 안 되지만 무권대리 자체도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은 언제나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고 초인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아마 이 정도 해놓고 이따가 오후에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도 거의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펴놓고 보시면. 자, 이렇게 해놓고 방금 두 문제를 끝냈어요. 한 시간에. 집합건물 한 문제. 이 협의회 묵권들이 한 문제. 쉬었다 5세 이제. 쉬었다 5세 이제.